다음 달 3일,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하는 카카오페이가 어제 청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모주 최초로 100% 균등 배정이 적용돼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18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몰리면서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카카오페이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182만 명이 몰렸습니다. 먼저 상장한 카카오뱅크의 청약 건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공모주 사상 처음으로 모든 물량을 똑같이 배분하는 100% 균등 배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을 넣으면 모두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 문턱을 낮춘 겁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들도 카카오페이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수요 외측에서 17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가 희망 가격 범위 최상단인 9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정부 규제와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후 카카오페이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40%나 되지만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오보행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코스피 30일 건이라 12월에 코스피 200 지수에 특립 편입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카오페이는 IPO 자금을 활용해 결제부터 보험 투자,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국민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